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대유 위니아 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청 형사 1부가 오늘 대유 위니아 서울 강남구 사업과 경기 성남시 R&D 센터에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박영유 그룹 회장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수백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 전자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표이사는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